고속도로 주행 중 1차선에서 충돌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1일 JTBC 사건 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당시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추돌했지만 사고 가해자가 됐다고 토로했는데요. 공개된 블랙박스에 따르면 A씨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주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앞차가 순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1차로에는 정차 중인 승용차가 나타났는데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A씨는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당시 옆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서 미처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다는데요. 사고 후 A씨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이후 사고 정황을 알아보니 1차선에 정차한 차량 앞에 고양이가 있었고 차주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를 챙기러 트렁크를 열어둔 것이었다는데요. 결국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가해자가 된 A씨는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며 사고 조사관이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더라. 나는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당시 A씨는 상대 운전자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살짝 꺾으며 2차로의 화물차와도 충돌했다는데요. 이에 차에 실린 냉장고 등이 파손돼 합의금을 빼더라도 6천만 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1차선에서 정차하는 게 제정신이냐 고양이와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는 용기가 대단하네 이 사고를 대체 어떻게 피하냐 억울하겠다 1차선에 정차한 차량은 목숨 건진 걸 감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은 dei 2차선에서 2차선에서 1차선에서 3차선에서 1차선에서